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한 재발화 위험 방지를 위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강릉시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택 40동, 펜션 28동, 숙박시설 3동 등 총 71동의 재산 피해 및 379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2일 녹색 도시체험센터에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피해 대상자와 규모를 파악해 조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태가 꽤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산불 피해 조사 TF팀을 구성해 빠른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두 곳은 상영정의 경우 복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방해정은 긴급보수 예산을 신청해 복구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로 전국에서는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제청년회의소, KT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이재민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의류, 식음료품 등 각종 지원 물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이재민을 위로하고 잔불정리 현장 및 주민대피소 등을 점검해서 산불 피해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